나에게는 비밀이 있다 김공사! 도실 가자마자 책상 양쪽에 가방 딱 걸어두고 되도록이면 책상에 앉아있고 항상 방심하지 말고 지금은 닫는다! 너 할리우드 액션 너무 쩌는 거 아니냐? 엄마는 내가 남대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하셨다 너 뭐야? 어쩌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안녕, 장희수야 강원도 태백에서 살다 왔어 좀 이상하지 않아? 내가 왜 갑자기 먼 곳으로 전화 걸었을까? 장희수는 어떤 겁니까? 아빠, 나 왜 이래? 나 이런 거 아빠 알고 있었어? 장희수! 멋있다 너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비밀 지켜줄게 강훈이 왔어? 네 아버지 2학기에 전화세 온다 찾았습니까? 어 가깝게 지내도 돼 장희순 나 안 줘 나 진짜 안 줘 먹지 마